미국 주식, 공부할 것도 많고 종목도 워낙 많아 포트폴리오 짜기가 겁나셨죠? 미국 주식의 미치다 플래티뉴 회원 서비스가 여러분의 고민을 확 날려드립니다. 진짜 미국 주식 전문가들이 매월 선정하는 유니버스 50종목을 비롯해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컨텐츠를 무제한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지금 플래티뉴 연간 회원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교육 세미나에도 참여하고 다양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대박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미국 주식의 미치다 카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우성입니다. 미국 주식의 미치다 팟캐스트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예정대로 하면 오늘 목요일은요. MJ와 함께하는 팟캐스트 녹음이었는데 원래 기존에 MJ하고 2시간을 녹음했었습니다. 1시간은 시왕 부분을 녹음했었는데 나머지 1시간 그러니까 유료만 MJ하고 녹음을 하고요. 앞에 시왕 부분은 다른 분과 오늘 녹음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어렵게 모셨는데요. 이한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열린세버대학의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최근 들어서 가끔가다 미국 시왕 때문에 저한테 불려오시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요즘에 조금 컨디션이 안좋아오셨잖아요. 그래갖고 워낙은 저희가 화요일 날인가 제가 약속을 했잖아요. 아 그렇죠. 화요일 날. 화요일 녹음이 있었죠. 화제의 팟캐스트. 네. 화제의 팟캐스트. 네. 쇼핑보다 쉬운 3일 만에 끝난 미국 주식. 귀말양 씨로 하는 거. 꼭 참여하려고 했는데 제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머니터의 방송도 겨우 했어요. 제가 몸이 안 좋으면 저는 눈이 아픈데 눈이 너무 아파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결국 집으로 회사? 집? 방송국 집? 이렇게만 계속했죠. 그래서 아쉽지만 못했죠. 사실 그래도 방송은 어떻게 그게 더 힘든데 방송이. 저희가 나중에 봤거든요. 방송을. 방송에는 그렇게 특별히 표가 안 나던데요. 아 방송국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으면 좀 차분해지고 차분해지고 목소리도 좀 천천히 하고 내용도 좀 안정감이 있다고. 근데 정신력이죠. 솔직히 정신력이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아침에 못하면 방송은 빵꾸가 나요. 특히 지난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은 소위 북미 정상회담 하루 앞 그래갖고 이슈가 많았는데 그 날 도저히 못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화요일 날은 좀 월요일 날 얘기해서 사정을 했는데 안 된다고. 도저히 사람이 없다고 그래갖고. 할 수 없이 갔죠. 하여간 뭐 부상 투혼. 부상은 아니죠. 몸이 안 좋아서. 노령 투혼인가? 노령 투혼이요? 노령 투혼. 그래서 방송을 무사히 마치고. 저희 이제 중요한 건 오늘 녹음도 중요합니다만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아주 큰 행사가 있는데 잠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원래 이제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본사에서 장소를 옮겨서 저희가 선능에 있는 토즈점. 저는 안 가봤어요. 네. 저도 안 가봤습니다. 토즈 선능점인데 그게 이제 그 빌딩의 구층이 있어갖고 나름 이렇게 뭐 쾌적하다고 얘기합니다. 안 가봤습니다만 갑자기 장소가 좀 바뀌어갖고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페이스북 그 다음에 카페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했던 팟캐스트 앞에 공지상 올려갖고 많은 분들 혼란을 좀 적게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좀 드려보면 원래 세미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본사에서 할 계획이었는데요. 선능력 선능력에 있는 토즈로 장소를 바꿨습니다. 나머지 세미나 시간 강사 내용은 정과 동일하고요. 장소만 바뀌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 꼭 기억하셔서 나중에 또 가서 여의도에 갔다라는 얘기 안 할 수 있도록. 정말 그럼 죄송한데 저도 사실 급하게 얘기 들어갖고 행사가 겹쳤다면서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고 하나 선능력에서도 워낙 일정이 있어서 못했는데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다면 그곳 옮긴 곳이 오히려 더 쾌적하다고 하니까 네. 좋대요. 똑같이 저희가 온라인에 신청하신 분이나 후에 온라인 하신 분들 똑같이 이번에도 똑같이 녹화해서 보낼 테니까 상황은 다 똑같겠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어디에요 배당주에 관한 거를 저희가 4월에 했잖아요. 땡겨서 땡겨서 했는데 이번에 그런 성과 좀 다시 보여주시고 이번에 ETF에서 물론 저도 좀 참여하겠지만 일단 ETF에서 어떤 얘기 좀 하실 거예요. 그거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ETF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ETF에 대한 개념은 당연히 짧게라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ETF를 끝나고 나서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구글에서 내가 구글링을 해서 내가 원하는 ETF를 찾는 방법까지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당연히 매매 전략도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제가 만들면서 이게 정말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게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테마 관련한 ETF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예를 들자면 공화당을 지지하는 회사들이 모여있는 ETF가 회사들로 모여져 있는 구성된 게 있는데 그런 ETF가 또 있어요. 예전에는 공화당 지지하면 뭔가 이상한 느낌인데 지금 공화당 지지해야 되잖아요. 지지해야 되는 상황이죠. 미국 공화당입니다. 그리고 그런 당을 또 추가하는 ETF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회사 여성의 어떤 CEO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 회사 그리고 또 우리가 저번에 한번 언젠가요? 우리 교수님께서 한번 언급하신 것 같은데 1대1로 관련한 ETF 같은 거 그런 다양한 ETF를 제가 뒤에 다 수록을 해서 일반적으로 지수 관련 ETF가 뭐가 있을까 이런 거는 사실 다 궁금증이 풀릴 수 있는 내용들이고 그런 건 멋있게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정말 뜬금없는 이런 ETF 이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의 ETF를 제가 뒤에다가 상당한 많은 양을 제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끝나고 나면 오히려 내가 정말 생각치 못한 ETF에 대한 내용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시간을 많이 투입했기 때문에 들으신 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TF는 많은 분들이 ETF 투자하면 일반적으로 제가 방송에서 할 때나 학교에서 강의할 때 보면 ETF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일반적인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는 ETF가 돈 돼요 하는 부분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한국의 ETF는 유동성이 워낙 없어서 사고 싶을 때 사지 못하고 팔고 싶을 때 못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그런 게 없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요. 또 궁금한 분들은 그 안에서의 어떤 소위 뭐라고 할까요 종합별로 어떻게 그 친구들이 운영하는지에 대한 이런 종류가 궁금하신 분들 계시는데요. 제가 그분들한테 항상 하는 대답이 있어요.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물론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워낙 미국이 본산이었으니까요. 미국에서 ETF 시장이 이렇게 커진 것과 커진 것과 소위 미국에서 사공을 켜는 IRA 시장이 이렇게 커진데 가장 큰 역할 중에 한 거가 최근에 ETF다. 그렇죠. 말씀드리겠고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소위 뮤추얼 펀드나 펀드 시장은 죽었고요. 해치 펀드 상당히 죽었고 오히려 커지고 있는 것 그래서 일부에서는 너무 커져서 걱정스럽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이 바로 ETF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토요일날도 잠시 소개드릴 시간 있으면 되겠는데 배런스에서 엊그저께 흥미로운 보고서를 인용해서 보던 적이 있는데요. 밀레니얼들이 예전에 보면 주식 뭘 하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요. 밀레니얼들이 대부분이 지금 ETF에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기존의 투자가들과 요즘 신세대 젊은 세대들의 투자법은 다르다는 거죠. 과거에는 미국에서도 쉽게 얘기해서 주식을 한 주씩을 정말 잘 사고 팔고 물론 장기 투자하지만 종목에 대한 스터디가 많았고 그렇지만 이게 갈수록 산업이 분화되고 첨단 쪽으로 많이 가니까 그리고 제약 이런 거 어렵잖아요. 요즘도 보면 미국의 제약주 급등 사실 보시면 S&P500이나 나스닥에서 중소형주 중에서 항상 보면 우리에게서 탑 게이너라고 그러나요? 영어로 하면 젤만이 오른쪽 보거나 아니면 탑 루저 보면 다들 안 찍어보시잖아요. 잘 모르는 거. 찍어보시면 대부분이 바이오 주식이에요. 올라간 것도 그렇고 떨어진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럼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그런 종목들의 분석이 어렵거든요. 다만 시장에서의 트렌드에 대한 이해 산업의 발전을 이해하면 그런 분들이 종목에 대한 접근이 워낙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ETF에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면 얼마 전에 미래에셋 대회에서 인수를 선언한 글로벌X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세마틱 주로 하는 저희가 오늘 이번 토요일 날 이사님이랑 저랑 설명을 주시기에도 꽤 많이 들어있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런 것들이 훌륭하게 돈이 되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편하고 그래서 저희가 늘 방송이나 강의할 때 보면 이러잖아요. 제일 먼저 해보실 분은 그냥 벅시에서 웰을 한 주부터 사보고 자꾸 종목을 궁금하고 자꾸 찍는 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의 어떤 유니버스 50도 얘기하겠지만 ETF나 그냥 해보시라. 예를 들어서 정말 나스닥이 정말 좋아 보시면 뭐 QQQ를 하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도 제가 토요일날도 많이 설명해드리겠지만 정말 기술주에 정말 오리엔트되어 있다는 기술주에 더욱 더 특화돼서 이런 거 있겠죠. QQQ. 그러니까 나스닥보다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조금 더 아웃퍼포먼스 할 수 있을 만한 걸 더 찾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 안에서 넷플릭스를 하나를 찍어서 사상체 효과를 가는 걸 찍는 건 어려울지 모르나 현실적으로 넷플릭스 하나를 찍는 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ETF는 정말 꼭 데려가야 될 친구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한국도 나중에는 ETF가 상당히 분명히 일거래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ETF. 그래서 한쪽에서는 안정적인 흐름에서 배당주 투자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어떤 테마나 이런 쪽에 보면 특히 한국인들한테 좀 맞는다고 보고 있어요. 종목 하나하나를 접근하는 건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궁극적으로 보시는 것이 낫다. 그래서 저는 ETF 투자법 저희 보고서나 이런 걸 진짜 강추드리고 싶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률이 좋다는 그 부분은 데이터가 있는데 사실은 과거 10년 동안 워런 버핏이 운영하고 있는 버크샤이스웨이에 올라온 주가 수익률 그다음에 S&P500 지수에 대한 수익률을 다 능가했던 게 바로 QQQ 나스닥 100 지수 ETF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ETF를 왜 나스닥을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거나 지금의 시장은 팡이 리드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팡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뭘 찍느냐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페이스북일 수도 있고요. 넷플릭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바에야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ETF를 사갖고 그냥 보유만 하시면 실적이 뭐가 안 좋다 이런 것도 사실 적어지고요. 그다음에 각종 기사 같은 것도 볼 필요가 없겠죠. 이런 부분들을 안 보고 투자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좋은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ETF 하면 되게 뭐라고 할까요 그냥 되게 게을러 보여요 얘기하면 얘기하는 사람 자체가 이 사람은 ETF라고 다른 거 없나? 딱 종목으로 찍어주시면 안 되나? 그렇지만 말씀하신 거를 딱 통계적으로 보면 ETF 수익률을 이길 만한 주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 ETF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했던 배당주 투자 가이드가 워낙 제가 성과를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ETF만 또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월 배당 ETF 고배당 ETF 이런 거는 제가 허락해 주시면 제가 그 날 공식적으로 그냥 알려드리는 걸로 오신 분들한테만. 그거 제가 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샀다고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아니 그날 제가 사월이었나요? 사월이죠. 사월에 강의할 때 제가 사야 되는데 사고 싶은데 지금 와이프가 없어갖고 제가 괜히 못 샀는데 제가 한 3주 전에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해갖고 비밀번호 찾아갖고 다시 샀죠. 그래서 허락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고 50분들에 대해서만 거기서 좀 오픈할 거고 공개할 거고 그다음에 사실 유니버스 50은 그거는 따로 회원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공개를 못합니다만 배당주 ETF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지난 6월 9일 날 세미나였습니다. 9월 9일 날 기존에 있는 저희 고객분들 대상으로 해서 약간 비밀 세미나였는데 그때 제가 또 시장의 어떤 매수 매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오신 분이 너무 좋아하셔서 이걸 혹시 영상을 찍어서 혹시 공개를 할 거냐 해서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 했더니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다 주변에서 무슨 소리예요. 그분들 다 비밀 세미나? 초청 세미나라고 해서 시클리 세미나였는데 왜냐하면 사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솔직한 얘기로 자기들이야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누구한테 공개하거나 이런 게 자기가 스스로 사용하면 되는데 일부 저희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쪽에서 보면 약간의 약간의 바뀐 형태로 비슷한 콘텐츠가 올라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그래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희가 이걸 갖고 엄청나요. 돈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만 저희 거를 쓰실 때는 쓰실 때는 인용만 해달라. 물론 저희가 출처를 웬만하면 다 쓰리잖아요. 그렇죠. 순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이거를 오늘 정리해서 올릴 텐데 아까 정말 ETF는 진짜 강추하는 제가 강의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리면 제가 숫자로 딱딱 떨어드릴게요. 그거가 이제 찰스 수합에서 서베한 겁니다. 서베했는데요. 정확히 숫지를 몇 개 드리면 밀레니얼 세대의 10명 중에 9명은요. 90%는 ETF가 주요 투자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 주요 투자 수단을 얘기하고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55%는 자기네가 향후 포트폴리오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쓰겠다 얘기하고 있고요. 더욱더 의미한 것은 제가 특히 초보 투자한테도 얘기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안 믿으신데 설문조사한 3명 중에 1명은 자신의 모든 포트폴리오를 ETF로만 하고 있다.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행은 쫓아가는 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물론 한국은 아직 어려워요. 한국 어려운 이유는 한국은 유동성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동성이 있는 게 10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렵지만 미국은 충분히 된다. 충분히 된다. 물론 여기서도 한 번에 5천만 달러 치고 사고 팔으신 분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죠. 죄송한 얘기지만 웬만한 분들은 1만 불에서 3만 불 정도가 그 정도 아니겠어요 평균? 어떻게 하십니까? 한 번에 사시는 거니? 국내 주식의 해외 주식 평균 거래 금액이 2천만 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1만 불에서 저는 그거 안 봐도 알죠. 왜냐하면 한국 주식도 그 정도예요. 대단합니다.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 나는데 그 정도는 웬만하면 그냥 1센트 2센트 차이로 다 사지거나 팔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 특히 저희가 하는 것들은 최소한 그중에서도 유동성이 있는 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우리 본론 들어가기 전에 그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이번 강의에 또 하나의 핵심이 특강으로 설명되어 있지만 차용주 소장님의 재무제표의 2회거든요. 물론 저희가 이거를 지난 3월인가요? 잠깐 맞고 했지만 이건 본론으로 들어가서 미국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가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한 서너 개 정도 기업의 특성을 살리면서 실무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소위 인트로도션 강의가 한 시간 반 정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약간 펀드멘탈을 중시하신 분이나 조금이라도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물론 기업 재무제표는 똑같으나 약간 스탠다드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장학이 엄청 훌륭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재무제표를 국내에서 좀 쉽게 설명하시는 분이 바로 그 소장님이 거잖아요. 최영선생님 워낙 개인적으로도 이거를 중권에서 다닐 때도 강의를 많이 했었고 지금도 이런 거를 주로 하시죠. 책도 나올 거고. 네. 재무제표는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끄집어내서 듣는 사람을 하고 이해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그렇죠. 제가 본 바로 보면 그렇게 이걸 재미있게 혹은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소장님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 마지막 부탁을 드리면 사실 이번 토요일날 오시는 게 토요일날 주말에 시간 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금액이 원래 금액은 좀 높아요. 18만 원인데 그런데 이번에 할인해서 일단 적은 금액으로 적용을 시켜드리고 있는데 12만 9천 원에. 그런데 만약에 못 오시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이게 다시 시간이 지나서 금액이 올라가 버리면 부담스러우니까요. 일단은 약속이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셔서 적은 금액으로 한번 꼭 들어보셔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배당 그다음에 ETF 재무자표까지 한 번에 듣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저희 ETF 이번 세미나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위원님이 저보다 훨씬 더 시장을 많이 아실 거니까.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사님 제가 아는 게 뭐 있으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끝났는데 어떻게 시장에는 별로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미국은 특히나? 그거는 북미 정상회담에 관해서는 제가 오늘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카페에 올린 것에 보면 그게 있어요. 로이타에서 한 설문조사 기관과에서 단독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설문조사 좋죠. 네. 그리고 그 전에는 화요일 날 제가 올린 포스팅이랑 오늘 올린 거 보시면 돼요. 화요일 날은 CNN에서 CNN에서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직전에 설문조사한 거랑 보니까 설문조사 끝나고 미국 시장에 보면 수요일 날 긴급 설문조사에서 오늘 발표한 게 있어요. 그게 혹시 똑같은 내용은 뭐냐 하면 미국 사람들의 어떤 다수의 어떤 메인의 언론이나 다수의 시각은 상당히 우리보다 훨씬 더 북한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신뢰도요? 북한에 대한 신뢰도가 워낙 없어요. 보시면 여기 혹시 저희 방송 미국에서도 많이 들으시면 그렇죠. 이형님께서 좀 안 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으나 많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전쟁 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무슨 전쟁이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보는 반대쪽에 있으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다지 모르지만 미국 사각에 있는 계신 분들은 훨씬 더 심각하게 얘기하거든요. 팍스 뉴스가 됐건 어디가 됐건 간에 상당히 심각하게 얘기를 해왔고 물론 그런 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대화 자체에 대해서는 대화 전, 대화 후에 CNN에서 발표한 것과 이번에 로이트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 70에서 50% 정도는 대화 자체는 지지해요. 대화 자체는 하고 대화 자체는 지지하는데 대화 전에요. 대화 전에.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그거잖아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뭐라 그래요? 완전 비핵화 하겠냐는 것에 대해서 CNN 설문조사 보면 22%가 신뢰랍니다. 20, 100명 중에 22명. 22명 정도가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회담 전에.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번에도 뭐냐면 하고 나서 하고 나서 50, 한 2, 3%는 회담이 됐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노력은 했다. 지지를 하는데. 회담 자체는 지지하는데. 그래서 양쪽 모두 정말 이게 어그리먼트 했잖아요. 뭔가 사인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끝까지 잘해가야 하는 데 대해서는 신뢰도가 26%밖에 안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역설적으로 큰 기대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실망스러운 목소리 못고 우리도 얘기하지만 벌써 의회에서 예전에 민주당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이제 민주당에서 무슨 소리냐 한국과 미국의 연합훈련 이런 걸 중지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가 다양한 시각이 있는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배경이 어떤지는 우리가 알 필요 없으나 어떤 큰 기대감은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돼서 실망한 것도 없고 바로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도 없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시장은 사실 그거보다는 오늘 잠시 말이 나온 게 말씀드리면 그거보다는 오늘에 있었던 fmcu의 결과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하죠. fmcu의 결과 나오면서 몇 가지 했는데 이건 제가 글에다 써놨는데 핵심은 이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경제는 더 좋아지고 있고 경제는 더 좋아지고 있고 실업률은 더 내려갈 거고 가구의 소득은 더 소비는 더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금리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올릴 수밖에 없다. 속도는 빨라질 것이다. 이 얘기 했잖아요. 결국 금리는 올라간다는 얘기가 될 거에요. 그것은 결국은 미국 경제가 그만큼 좋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머징 마켓에서 어려줄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죠. 그래서 그나마 한국은 한국이기 때문에 겪을 수 있으나 지금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꽤 있다라는 정도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 공포지수 공포지수 많이 빅스 얘기하는데 이거 아시는 분 별로 아실 거에요. 저희가 오늘이나 제가 포스트가 된 안에서 나오지만 보시면 별로 없으실 거에요. jp모건의 이머징 마켓 커런시를 갖고 인덱스가 있는데 커런시 인덱스가 있어요. 그게 보면 쭉 떨어지고 있는데요. 커런시 인덱스를 공포지수로 만들게 했어요. 반대로 바꾼 거죠. 엄청 급등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포스팅 해놨거든요. 저희 카페 보시면 제 이름 이 교수 아니면 제 블로그 보시라고 해서 해놨거든요. 이것은 딱 극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판을 좀 이해하시라 일단. 그래서 오늘은 그보다는 남북문제 북미 문제보다는 지금 이슈는 오히려 금리다. 네. 말씀 드리십니다. 금리를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번에 0.25%포인트 올라오면서 1.75에서 2%가 현재 지금 미국의 금리 수준이고요. 2015년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총 7번을 0.25%씩 계속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만 보면 많이 가파력이 올라왔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어쨌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금리 인상이 속도가 좀 붙으면서 올해 4번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3번밖에 안 할 줄 알았는데 이대로 가면 4번도 충분히 가능한 어떤 그런 국면을 가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제 뭐 그거 무서운 거냐 안 무서운 거 떠나서 조금 더 친해지셔야 되겠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럼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금융주의 관련해서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공포를 느끼거나 무서워할 게 아니고 관련 금융주를 매수하시든지 해서 오히려 그 좀 올라오는 걸 좀 즐기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번에 그 연주를 해서 금리를 올리면서 사실은 목표하는 인플레이션이 2%였는데 일단 2.4%니까 2%대에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조금 더 위를 열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이제 금리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미리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상하고 이제는 더 이상 공포스럽게 생각하지 마셔라. 다만 이제 국내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좀 신흥국들 기타 국가들은 더 그 달러의 유출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드는데 그것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제가 뭐 그걸 포스팅한 거 저희 올린 거 한번 미국 주식임이시다 보시면 나올 텐데요. 여하튼 그게 말씀드린 거에서 모아서 제피모건의 이머진마켓 커런시 인덱스거든요. 그게 극등하고 있잖아요. 네. 인덱스는 내려가고 빅스가 올라가고 있죠. 그게 빅스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오히려 좀 걱정스러운 부분 그리고 지난주까지 6주 연속 이머진마켓 주식 채권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은 우리가 좀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시각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말이 나온 김에 금리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강의하거나 방송하면 항상 질문하신 분 있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는 건 주가의 악재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고 지금도 질문이 나오죠. 아마 토요일날도 있을 것이고요. 있었어요. 지난주 토요일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팟캐스에서도 한번 의견 한번 주세요.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의 여러 가지 통계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금리가 1%에서 5%까지 적어도 그 정도의 장기 사이클을 그렸을 때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보여드리는데 금리가 떨어질 때는 반대로 지수가 올라온 게 아니라 떨어졌었고요. 금리가 올라오는 국면에서는 지수가 올라왔다는 걸 제가 그림을 너무나 많이 보여드렸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리가 올라오는 국면이 어떤 상황인지 잘 한번 생각해보셔야 하는 거죠. 지금 실업률이 3.8%를 그려주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국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에서 금리가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오는 국면에서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제가 일부러 친해지라고 말씀드린 게 결론적으로 금리가 올라오는 걸 너무 거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고 경기가 좋아지니까 이 경기가 과열되는 걸 일부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금리 인상이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저처럼 금리 인상을 조금 올라오는 걸 더 즐기지 않을까 그래서 금융질을 꼭 가져가시는 분하고 없는 분들의 차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팟캐스트니까 제가 영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봐서 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그 밑에 댓글로 좀 표시해 드릴 수 있겠는데요.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기정사실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뭐라고 하죠? 독립변수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인정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금리의 상승이 상승이 그럼 지금 당장 주시장을 크래쉬로 만들겠는 이거에 대한 걱정인데요. 저희가 늘 제가 경제학주여도 아니고 이사님이 경제학도 아닌 이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전해두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보시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해치펀드의 매니저 중에 유명한 사람이 폴 튜더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은 1987년 당시의 마켓 크래쉬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했다고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양반은 지금 올해 말에는 올해 말 특히 이 양반은 11월 어떤 중간선거 이후에 보면 채권이랑 금리랑 금리가 지금보다 3.75 4%까지 중국적으로 갈 텐데 금리랑 주시장이 미친 듯이 동시에 올라가는 구간이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한데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다 퍼스트 해놨는데 그런 것들 위주로 제가 오늘 댓글에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예를 들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의 주장 이건 다 다양한 주장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지자학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많은 분들이 잭스 아시잖아요. 네. 알죠. 잭스 인베스먼트의 대표적인 리서치하는 케빈 마트라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무슨 얘기하냐면 지금 금리는 올라가고 있으나 금리는 올라가고 있으나 경제성장률을 보라는 거예요. 2009년 이후에 최근에 보면 주가 더블 이상 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2009년에 미국의 GDP는 1.5% 했어요. 맞죠. 맞습니다. 안 됐잖아요. 안 됐죠. 그런데 올해 지금 2분기에 4%가 넘는 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체로 보면 3.6 그것까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상해서도 앞으로 5년에 또 5천 포인트가 또 S&P500이 더블 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S&P500 목표하는 지수가 5천 포인트요? 지금부터 더블 난다는 거예요. 5년 안에. 그러면 연평균을 보면 14,9% 정도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올라갔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야. 왜? 그 당시에는 금리가 워낙 없는 초저없는 있지만 워낙 경제 경제성장은 없는데 지금 경제성장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사주나 자사주나 예를 들어서 배당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로 M&A가 확실하게 엄청 보여주고 있잖아요. 엄청난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투자를 확대하고 결국은 우리랑은 반대지만 결국은 사람들을 계속 채용하는 거잖아요. 고용하는 그런 시장에서 지금 왜 지금 나쁘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물론 이게 다 맞는 얘기는 아니죠. 다양한 반대 의견도 분명히 있고 겁나는 얘기도 많지만 이러고 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다들 오마이현인 오마이현인 얘기하는 딱 그분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워렌 버피님께서도 얘기하고 사실 워렌 버피님이랑 실제로 보면 제프 베조스랑 제이미 다이먼이랑 친하잖아요. 다 친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헬스케어하는 서비스하고 같이 만들자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실 텐데요. 예를 들면 제프 베조스는 지금 주식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얘기 안 하지만 제이미 다이먼이랑 지금 워렌 버피스를 보면 좀 쳐보시면 돼요. 제이미 다이먼 워렌 버피스 구글에 각각 치시고 한 칸 뛰고 6인닝이랑 한번 쳐보세요. 6인닝 6인닝 치시면 두 분이 어떻게 둘이 만나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분들의 두 분의 얘기는 지금 미국의 경기는 경제는 끝난 것이 아니라 고점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구를 치면 6인닝이라는 거예요. 6인닝 6회 정도? 6인닝이고 자기가 봤을 때는 쉽게 얘기해서 홈런 타자 앞으로도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이 악만 얘기는 슬러그어 이즈 커밍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제 의견이나 이사님이 당신들은 뭘 알아 그렇지만 워렌 버피스 얘기하고 제이미 다이먼 얘기하면 신뢰다운 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걸 좀 한번 보시면 너무 그렇게 걱정만 하는 일은 아니다. 오히려 더 걱정은 미국 주식을 너무 안 하고 한국 주식만 하고 이마저마켓은 오래나는 분들이 오히려 더 걱정이다. 안 생각하면 저는 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가 굉장히 좀 재밌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칼럼을 쓴 게 바로 그 내용인데 이게 미국 2002년 4월에 미국 주식을 처음 런칭을 하고 나서 제가 그걸 본 장본인이니까요. 하고 나서 2008년까지 금융위기 직전에 많은 분들한테 미국 주식을 하라고 물어보면 그때는 아 영어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시차가 너무 큽니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 이후에 물어보면 너무 많이 올라서 못한다는 얘기를 더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은 그만큼 영어는 사실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걸로 안 한다는 얘기를 못하시니까 너무 많이 올라와서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관련해서 썼어요. 글을 많이 올라왔지만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사항 그걸 교수님께서 집약적으로 말씀해 주신 건데 저는 제2가 아니라 제2입니다. 아이보드 형님 워렌버핀 형님의 말씀을 드렸을 뿐이죠. 시작에 나와 있는 걸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신 건데 그걸 좀 들어보시고 사실 이제 반면에 말씀하셨지만 안 좋게 지금 버블이다라는 얘기를 할 분도 계시지만 제가 그거를 쓰면서 뭐냐면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이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론이 이론적으로 보면 훨씬 더 올라가는 쪽이 제가 보기 탄탄해요. 내용이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어떤 분들은 gdp들이 부채가 너무 크다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걸로 시장이 망가지기라고 얘기하는지 어렵고요.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가 좋아지는 상황을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쪽이 훨씬 낫다. 사실 그걸 제가 마침 어디 썼기 때문에 오늘 교수님이 마치 저를 미리 보신 것처럼 아직 글이 나오진 않았는데 당신이 한 일을 다 알고 있어. 오늘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아까 작가 M&A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S&P500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올해 현금 지금 올해 기존에 35%의 법인세에서 21% 떨어지면서 이번에 S&P500 기업이 총 보유하기로 한 현금이 2.5조 달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 한 50%를 M&A 쓰겠다라고 공언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미디어의 그룹 관련해서 미디어 그룹 상당히 많은 M&A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체적으로 타이머는 일단 AT&T가 먹는 걸로 법원에서 승인이 났고요. 그러면서 AT&T는 주가를 빠지고 타이머는 올라가는 모습 보이는데 지금 현재 제가 궁금한 건 디즈니가 디즈니하고 컴캐스트하고 지금 21세기 폭사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미있는 상황은 뭐냐면 지금 디즈니는 이미 던진 금액 자체가 지금 500억 달러 중반대를 제시했고요. 비드가 그런데 지금 갑자기 튀어나온 컴캐스트는 지금 640억 달러 정도 훨씬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 당연히 디즈니보다는 컴캐스트인데 21세기 폭사해서 보게 되면 그런데 이게 표결이 일단 어쨌거나 디즈니가 먼저 했기 때문에 디즈니가 21세기 폭사를 먹는 거에 대한 표결이 7월 10일날 결정이 나고 그다음에 컴캐스트의 안을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너무 많은 M&A가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미디어에서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미디어나 지금 통신 이런 쪽은 폭발이죠. 폭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좋은 일이니까 그만큼 관심이 있고 정말 계속 우리 보글 형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미국 기업의 경제 매력은 끊임없는 혁신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보면 오늘도 보면 그런 컴캐스트가 더 비싸게 부르니까 비딩 들어가니까 오늘 디즈니가 좀 더 올라가는 모습?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하여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주주를 위한 일이다. 궁극적으로 보면. 그래서 물론 그런 M&A 시도가 다 성공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또 AT&T 빠지고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디에 있건 그런 것들은 결국 주주를 위한 것이다.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 대해서 판단도 결국 마찬가지죠. 저는 대한민국 주식도 좋아하지만 된다고 보고 있으나 상당히 그런 쪽에서 뭔가 좀 자유롭지 않고 자유롭지 않고 좀 뭔가 좀 진화에 좀 느리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하나 더 잠깐 말씀드리면 요즘 미국이나 학계나 미국의 월급에서 가장 뭐라고 할까요? 가장 인기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혹시 들어보셨겠지만 디지털 디지털 트랜스포머에이션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우리 영화 보면 트랜스포머 있었잖아요. 트랜스포머 있었잖아요. 보면 막 변신하잖아요. 디지털 변신이래 개념이에요. 그게 뭐냐면 디지털 변신 트랜스포머에이션 하면 약간 이해가 안 될지 보통 어려운 개념이지만 제가 딱 예를 들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택시업계죠. 택시. 택시는 단순하게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손을 내서 부르는 거죠. 택시를 세우는 거고 세우는 거잖아요. 아니면 예전에 콜택시 전화하는 건데 어느 순간 보면 다 앱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카톡으로 카카오 부르고요. 미국은 우버라든가 아시아는 우버를 그래비 인생 그래비 그리고 미국에서는 리프트 이런 것들이 하면서 디지털이 들어오면서 그런 산업 자체가 새로운 트랜스포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비디오도 비디오도 비디오 가게 다 있었지만 트랜스포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비디오도 비디오도 비디오 가게 다 있었지만 그게 어느 순간 넷플릭스 생기면서 스트리밍으로 다 바뀌는 거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슈퍼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정말 구멍가게였다가 그게 대형 마트가 생기고 대형 마트를 다 이어버리고 모든 건 아마존이 디지털 미국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요. 그러면서 항상 특징이 새로운 것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전혀 우리나라는 제가 강의할 때 가끔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시가총회 상위 중에서 새로 나온 건 네이버 외에는 없어요. 그런가요? 네이버는 별로 없죠. 물론 셀트리온 있죠. 그렇지만 셀트리온 정도 있고 네이버 정도 외에는 지금 없어요. 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갑자기 시가총회 12, 20건에 새로 들어온 건 그게 없거든요. 그게 바로 미국 기업의 또 하나의 장점이 아니냐 라고 사실 그 이번에 국면은 인수해야 하는 회사는 주가는 빠지고 피인수되는 회사는 주가는 올라가는 앙상을 보여주고 세게 불러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솔직히 저는 이제 그런 국면이나 사실 그 이면에 그런 수많은 M&A 이면에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성장성에 정체된 통신회사가 뭔가 한 번 다른 모색을 좀 하고 있는 국면 저는 굉장히 그 부분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넷플릭스를 겨냥한 어떤 그런 그렇죠. 선 움직임이 아니냐 넷플릭스 대 넷플릭스가 아닌 기업들이 사실은 그 미디어 시장에서의 어떤 동영상 스트리밍 시장을 좀 장악하기 위한 사실은 이제 그 디즈니하고 컴퀘스트하고 21세기 폭스사가 공동으로 훌루라는 사실 넷플릭스를 약간 비슷한 회사인데 훌루를 지분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 보니까 한 10% 정도씩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누군가 먼저 가져와서 조금 더 훌루에 대한 지분을 더 챙겨서 넷플릭스하고 쉽게 얘기하면 맞짱을 뜨겠다는 얘기인데 개인적으로 그게 궁극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모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넷플릭스가 지금 지느냐 그다음에 반대 진영이 이기냐 이럴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서로 그런 자연스러운 경쟁을 통해서 계속 변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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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넷플릭스가 이거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리는 없고 그러면 더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치 못한 또 다른 어떤 그런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 그다음에 후발주자인 디즈니나 컴캐스트 이런 기업들은 따라가기 위해서 더 많은 발전을 할 거고 이게 결국에 미국 시장을 이끌어가는 어떤 운동력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싸움은 이런 상황은 계속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즈니하고 이스비스크 폭스 사이의 문제는 어쨌거나 7월 10일 날 먼저 표결을 통해서 일단 판관이 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했던 얘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핫한 얘기는 다 한 것 같거든요. 하나 더 해드릴까요? 어떤 거 더 있습니까? 핫한 얘기가 또 넷플릭스 있잖아요. 넷플릭스 저는 워낙 넷플릭스 매니아라는 건 워낙 방송에서 많이 하고 공개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넷플릭스랑 아마존 넷플릭스는 조금 볼 텐데 넷플릭스랑 아마존 프라임까지 저만큼 많이 보는 사람은 없거든요. 프라임 비디오까지요. 그런데 보면 오늘 그런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오늘도 한 4% 올라가서 가뿐하게 저 위에서 또 도약을 해버리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거죠. 골드만삭스에서 목표 지켜라 100달러를 올려놨는데 추가적으로 올려놨는데 그 개념 저는 상당히 그걸 이번에 글을 준비하고 있는데 워낙 아퍼갖고 보셨는데 개념 자체를 잘 한번 생각해보셔야 돼요. 참 저희가 오늘 올릴 텐데 내일 아침에 새벽 방송에도 좀 보셔야죠. 아 새벽 방송이요? 네. 새벽 방송 새벽 방송을 유튜브로 볼 수 있다면서요. 라이브로 유튜브 라이브로 많이 보시죠. 그러니까 꼭 한번 이왕이면 물론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머니투데이 검색하시면 라이브로 하면 저희가 둘이 같이 하는 건 매주 금요일날 6시 한 반부터 나오는 35분부터 나오는데 내일 또 코스트코 얘기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지금 오늘 구체적으로 골드만삭스에서 넷플릭스를 더 올린 거 이런 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더 올린 거는 이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매출을 엄청나게 해봤자 가입비를 구독료를 내봤자 전부 다 콘텐츠를 했는데 이제 그 간격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줄어들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조금 캐시플로우가 지금은 없는데 캐시 돈 들어간 거 다 나갔는데 다 나갔죠. 캐시플로우가 들어오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멀지 않았다는 얘기하면서 올라가는데 저는 약간 다른 얘기지만 지금 저는 그런 주시를 한국에서도 찾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뭐냐면 이거죠. 지금 하나의 큰 개념으로 보면 그걸 구독을 영어로 보면 섭스크립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트렌드를 하면 주식 투자가 보인다 할 때도 제가 섭스크립션 서비스에 대해서 했는데요. 지금 섭스크립션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면 하나가 말씀하신 거가 우리가 넷플릭스가 한 달에 9달러 99센트 내고 올라서 10달러 내는 게 있고요. 그게 월간으로 내는 게 있고요. 연간으로 내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연간으로 내는 거가 저도 그렇고 아마 여기 들어오신 분의 상당 부분 특히 미국에서 들어오시면 아마 제가 판단하기엔 앱의 거의 90% 이상이 코스트코 멤버거든요. 코스트코 멤버십도 연간이지만 섭스크립션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죠. 맞습니다. 또 하고 있죠. 또 우리가 오피스 365 그런 매달 하신 분이 있고 약간 또 싸게 해서 연간으로 돈 내는 분도 있고 대표적인 게 그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있고 또 그것만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보면 많은 음식 같은 거 있죠. 상장되고 안 되고 간에 음식 같은 거 배달해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맞춤형 식단 서비스 해주는 거. 있죠. 한 달에 50불, 60불 되면 정기적으로 주마다 계속 딱 레시피랑 해서 보내주는 서비스는 미국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 굳이 따지면 정기구독. 네. 정기구독. 그러니까 정기구독이라는 거가 꾸준하게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서비스가 지금 강한 거예요. 그게 넷플릭스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렇고 아마 프라임 대표. 그러니까 이름밖에 지금 프라임 대표. 예를 들어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기업에 있는 여러 가지 회사에서 쓰고 있는 어떤 그런 네트워크를 셀스포스 닷컴에 의뢰하고 비용을 내는 그것도 사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존 비즈온이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지만 더 많이 있을 건데 그런 게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는 그런 서비스 우리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배달앱인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예를 들어서 회비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무슨 5천 원만 받으면 무슨 음식 배달할 때마다 10% 할인 뭐 이런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 광범하게 퍼지고 있다는 거가 되겠고요. 제가 이거 왜 말하자면 제가 작년에 혹시 책 보셨잖아요. 그때 뒤에 보면 뭐가 있냐면 폴쉐 서비스가 있어요. 폴쉐. 폴쉐가 그 서비스는 패스포트예요. 그래서 작년에 마이애미나 몇 개 주에서 시범시업했거든요. 그래서 폴쉐을 한 달에 얼마씩 내면 폴쉐을 무제한 아니면 한정적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폴쉐에 지금 약간 싼 차 비싼 차에서 그레이드가 있는데 비싼 차 비싼 등급 되면 아무 때나 몇 번 바꿔요. 파란색 차도 되고 어느 날 갑자기 파란색 차도 되고 그걸 구독 서비스라고 그러는데요. 이번에 벤치도 이번에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벤치가 천몇백 불일까 천백 불 이백 불인가 내면 모르겠어요. 한정은 내가 자세히 나 지금 아파서 못 읽어봤는데 그런 서비스는 런칭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자동차 회사 이런 것들이 구독 서비스 다 가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보면 세상이 많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런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크게 어떤 시장이 강해지고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산업이 지금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제가 제 신뢰를 말씀드리면 저한테 지금 후배인데 형님 지금도 MS 워드 MS 파워포인트 그거 다 돈 내고 쓰시냐 그래서 그랬다 했더니 지금 내가 갖고 있으니까 해적판을 까셔라 했는데 제가 안 깐다고 했거든요. 그거 왜 깔아요? 네. 사실 뭐 만 원 미만의 돈인데 그걸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월 매월 받는 서비스가 상당히 상당히 있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자동화 문서 자동화 편집 기능이 있는데 그게 또 매월 업그레이드돼갖고 상당히 좋은 걸로 가고 있는데 굳이 그걸 깔 필요 없고 큰 돈도 아니고 해서 안 깔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적판이 없어져서 그들의 어떤 수익이 올라가는 어떤 그런 국민들을 봐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게 딱 어디에 적용되냐면 오토데스크라는 기업이 예전에 캐드를 그걸 한 번에 구입하기가 너무 비싸니까 그걸 이제 뭐 뭐죠 해적판을 써서 하게 됐었고 했는데 그게 지금 월 회비로 바뀌면서 상당한 고객들이 생겼고 그게 이제 지금은 주된 수익원이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 집중해서 보시게 되면 그런 트렌드를 읽으면 넷플릭스를 꼭 지금이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사야 된다고 그렇죠 넷플릭스도 그렇고 애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애플의 주가가 뭐 신고가 나가고 지난번에 실적 나오고 레벨업이 갭상세가 와서 지금 신고가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엊그저께 보면 또 니온 게이자에서 일본의 부품을 20% 줄었다고 해서 우리나라 빠지고 그전에 또 애플 올라가니까 올라가 그러는데 저는 정말 만만지 정말 넌센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금요일날 방송했지만 애플이 무슨 아이폰이 갑자기 엄청 더 많이 팔려서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애플의 서비스 매출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애플의 사진 같은 거 자동 올려가는데 보면 아이클라우드 많이 쓰실 거거든요 한 달에 5달러인가 이렇게거든요 그러면 얼마 기가 주고 쓰는 거거든요 그런 거다 예를 들면 그래서 꾸준하게 그냥 알게 모르게 돈이 쓰면서 한 편에 들어가서 그냥 묻어가는 거죠 일단요 그런 쪽의 개념이 앞으로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애플에 대해서는 월드와이드 디벨러퍼 컨퍼런스인가 WWDC 2018에서 사실 팀쿡이 기조연설에서 화면 두 개를 보여준 걸로 끝났다고 보는데 거기 보면 숫자로 5억이라는 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100억 달러라는 숫자를 보여주는데 그 두 가지로 끝났는데 뭐냐면 5억 명의인데 그건 뭐냐면 한 주간 애플의 iOS죠 iOS에 접근하는 사람 앱스토어에 접속하는 사람이 5억 명이다 그만큼 무궁한 잠재 고객이 있다라고 설명해 드린 거고 그다음에 100억 달러라고 표시한 거는 지금까지 애플 iOS에 컨텐츠를 제공했던 개발자들이 받아갔던 돈을 얘기합니다 그게 10조 원 자기들한테 받아준 거 10조 원이라는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얼만큼 확대가 될지를 미리 보여준 거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다른 때 같으면 애플의 판매 이런 걸 보여줬겠지만 지금 그런 국면이 아니라서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이미 좀 발 빠르신 분들은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어려운 통계를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어쨌거나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애플 뮤직에 그것도 매월 돈을 내는 건데 애플 뮤직에 3200만 명이 현재 가입자인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만 그게 전체 현재 iOS를 접속하는 사람들의 2.9%밖에 안 된다 그래서 시장성이 무궁무진하다 저는 뭐 죄송합니다 애플은 안 씁니다만 그래서 상당히 많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트렌드를 읽으셔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시장이 시장뿐만 아니라 트렌드로 이렇게 많이 바뀌는데 바뀌는데 저도 그래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이건 미국이건 중국이건 일본이건 제가 어떤 선호도를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 업종이나 그 어떤 트렌드에서 제일 먼저 바뀌고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주의만 하시는 분들도 이것만은 꼭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넷플릭스가 강하다 아니면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강하다 애플이 강하다 강한 이유는 알고 사자 강한 이유는 알고 한국 관련 주식을 사더라도 정말 그 진짜는 이유는 알고 가자는 거죠 그냥 무덕대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는 하여튼 아이폰 이번에 새로 나온 것들 얼마나 잘 팔려갖고 그게 부품이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으나 그런 식으로 해서 한국 관련 주식을 사는 분들은 낭패볼 가능성이 엄청 크다고 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한테 실제 물어본 건데 블루에이프런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미국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상장했는데 심본은 aprn인데 주가가 무지하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게 바로 일정 비용을 받고 월마다 아니면 정규적으로 비용을 받고 집 앞에다가 도시락을 갖다 놓는 거예요 서비스하는 기업인데 그게 이제 폭삭 망했거든요 왜 망했냐면 사실은 그걸 많이 한다고 그러면 정말 돈 많이 벌해서는 아마존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미 배송 많이 갖춰져 있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약간의 음식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배달이 좀 미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한 음식이 배달될 때도 있었고 또 정시에 배달이 안 됐거든요 미국이 워낙 땅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기업이 좀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트렌드 플러스 시장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 주도하고 있는 애들이 다 먹는 시장이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아마존하고 상대해서 아마존도 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조그만 기업들이 상당히 좀 다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적을 보지 않더라도 내용만 보시면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장례성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피하시는 것도 하나의 좀 좋은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국민 정상회담에 관련한 거 그다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미디어 회사의 M&A 과정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또 한 가지 미국 시장에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에 대한 또 얘기 상당히 많은 얘기 했었는데 뭐 제가 내일 또 방송을 좀 보라고 홍보를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요즘에 지난 일요일이었죠 그다음에 어제였고 제가 좀 얼굴 좀 탔습니다 제가 이제 한 두 시간씩 땡볕에 나가서 운동을 좀 하고 있거든요 공기도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새벽 방송을 라이브를 보시면 제 얼굴이 보일 거니까 많은 분들도 라이브로 이왕이면 유튜브로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요일날 오시면 또 직접 실물도 보잖아 네 토요일날 오시면 실물도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이제 토요일날은 너무 많이 타면 너무 많이 탄 것 같으면 좀 뭐 좀 바르고 나갈 거니까 제가 내일 내일만 좀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토요일날 장소가 변경됐다는 점 다시 한 번 좀 숙지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장소가 참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주차가 매우 어렵답니다 거기는 워낙 어려워 워낙 어렵죠 섰는 완전 중심가기 때문에 주차가 매우 어려워서 만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해야겠다 내가 정말 세상이 두 쪽 나서 난 주차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사실 뭐 약간의 건강이 불편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6시간에 15,000원 이런 장소가 또 있대요 옆에 그래서 제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니까 6시간 15,000원이면 할 만한 할 만한 거죠 워낙 그 가격이 안 된답니다 일때는 근데 만약에 선능을 토지점을 이용하는 분의 한에서만 이용하실 분한테 5시간 동안 15,000원에 이용하시니까 그 점만 확인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아 그날도 질의응답이 있어요? 질의응답을 저희가 빠지는 것은 없잖아요 질의응답 및 그 다음에 간단하게 원하시는 분들 식사 커피 담수 나누는 것까지 여행대로 진행할 거니까 은근히 그걸 기대하고 계세요 오시는 분들 이미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저는 하여튼 그날 추천하는 제가 관심 있는 ETF도 말씀드렸고 오늘 말씀드렸던 실환과 관련된 거 혹시 질문이 있고 딱 눈치부가 나오잖아요 궁금해하시면 얘기하고 궁금해하시면 넘어가겠지만 오늘은 봐서 이거 되는 대로 제가 올려주시면 거기다가 제가 댓글을 통해서 오늘 그런 내용들을 올려도 될 테니까 이게 뭐 영어로 써 있다 뭐 한국으로 번역해 이런 거는 얘기가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은 뭐 구글 번역기를 도시면 다 이해하시고 제가 보는 영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간단하게 보시면 이해하실 것 같고요 큰 틀에서만 맥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잠시 후에 저녁 때 다시 인사드릴 거고요 MJ와 함께 MJ와 함께 오늘 유료방송은 제가 너무나도 하기 싫었던 게임주에 대해서 아 게임주 게임주에 대해서 할 거니까 전 테이크2 갈래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됐던 어떤 테이크2가 됐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하고 교수님의 팟캐스트는 비정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도 좀 미리 얘기해 주세요 오늘도 집에 가도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미리 공지하고 미리 말씀드려서 이때 하겠다 미리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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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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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